코로나19 여파로 완성차 업계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글로벌 셧다운과 판매 부진으로 실적 타격이 만만치 않아서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오랜만에 신차를 공개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있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진현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르노삼성이 2,300억을 투입한 신형 SM6입니다. 르노그룹의 고성능 모델에 적용되는 엔진을 심고 승차감 등의 단점을 갈아엎었습니다. 이렇게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은 건 3년 6개월 만에 처음. 특히 경쟁 차종에 비해 부족했던 자율주행 기능도 처음 적용됐습니다. 르노삼성은 신형 SM6를 내세워 올 하반기 젊은 고객을 공략합니다. 12셀의 배터리가 차량 화보 전체를 감싸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하고, 에어서스펜션의 접목으로 편안한 승차감을 지원합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면서도 부스터 모드에서는 순간적으로 출력을 높여 역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우디가 차별화된 기술력과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회수율을 강점으로 내세운 첫 전기차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념의 사이드미러. 차량 양쪽 문에 장착된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도 편리한 운전에 도움을 줍니다. 아우디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아우디 이트로는 디자인, 내구성, 퍼포먼스, 효율성 모두 고루 갖춘 모델입니다. 사이드 버추얼 미러는 첨단 테크놀로지가 장착돼서 기존에 있었던 거울이 아닌 OLED 모니터를 통해서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벤츠도 고성능 AMG의 신형 모델 4종을 공개했습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 스포츠 고성능